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것 때문에 크게 출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은 보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높았다.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보는 경향이 높은데요. 사실은 이 예상이라는 게 예상치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상을 한다는 게 누구의 예상인지 나의 예상인지 또 다른 사람의 예상인지 시장도 시장의 예상이라고 그러지만 시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을 치를 비교하는 것은 예상이라는 게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주가를 예상할 때 예상치보다도 더 나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권 투자 관점에서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의 경제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예상치보다는 전월치 또는 전년 동기 대비 객관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이번 달에 공부를 참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아주 나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명 있는 학교에서 150등을 했다. 1등하던 학생이 150등을 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상이 나쁠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150등으로 떨어져도 괜찮은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월에 1등 했는데 이달에 150등으로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3월 달 미국의 물가 지수 한번 볼까요. CPI 3.5%가 올랐거든요. 시장의 예상은 3.4%인데 3.5% 오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월 달에 3.2였는데 3월 달에 3.5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더더군다나 작년 3월이라는 데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3.5% 올랐다. 코로나 상황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10% 내외 오른 사실 물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지난달에 비해서도 0.4%가 올랐는데 이것은 한 달에 4%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을 이 페이스로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1년 내에 5%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상당히 오른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물가 쇼크 이런 차원을 넘어서 물가의 반란이다.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울퉁불퉁하고 이 울퉁불퉁한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좀 성원해줘야 될 그런 상당히 정치 성향이 높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좀 답답할 것입니다. 금리 내려야 되는데 내려달라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리기는 커녕 일각에서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분 하바드 대학 총장이 됐던 이분은 또 밤사이에 미국 금리 인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물가 상황은 2006년, 2007년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다가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돈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에 엄청난 돈을 쓰다가 물가가 오른 것을 금리를 5.25%까지 올렸다가 그 이후에 금리를 요즘처럼 매달 FOMC만 있으면 금리 내릴 것이다. 계속 이렇게 시장도 예상을 하고 또 연준도 그런 말을 해왔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무려 1년 반 동안 금리 전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서 경기 침체가 왔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부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상황과 지금이 좀 너무 비슷하다. 더더군다나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계속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중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지금 사람의 고용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입방증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를 곧 내릴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시중에 돈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것도 상당히 왜곡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는 내리겠죠. 그러나 밤사이에 나온 시카고 CME 시장의 패드워치 여기서는 6월 달 금리 인하의 배팅이 16%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는 선거를 앞둔 그러니까 선거가 11월 달입니다. 선거 앞둔 직전인 9월 달이나 빨라도 7월 달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일각에서는 아예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꿈꾸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 지표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해지펀드 공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랐던 시장이 이게 정점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특히 해지펀드 움직임을 보면 그런 예상치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숏배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지펀드라는 게 뭐냐. 이 대목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펀드는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다. 이름은 그런데요. 사실상 여유 있는 사람들 자금을 받아서 아주 슬기롭게 또 신속하게 투자 대상을 옮겨가는 아주 민첩한 사모펀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CNBC의 보도 또 골드만삭스의 분석 이런 걸 보면 최근에 미국의 해지펀드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다.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하락의 배팅을 하면 하락한 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지펀드, 적어도 해지펀드들,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해지펀드들은 뉴욕 정시가 지금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뉴욕 정시에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뉴욕 정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뒷받침을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뉴욕 정시 예상대로라면 미국의 금리는 벌써 여러 차례 내렸었어야 했죠. 그런데도 아직 내리지 않고 또 금리 인하가 수록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금리 인상 반등될지도 모르는 인플레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해지펀드들이 이런 자금에 대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해지펀드가 항상 오른 것도 아니고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NBC 보도대로 일부 해지펀드들이 공매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대목도 좀 능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주의보. 금리 인하 기대감 못지않게 시장을 주도했던 건 또 AI 열풍인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의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경쟁사들이 너나 앞둬서 AI 칩을 내놓으면서 여기서 조금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다라는 이런 정권과의 속언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열풍을 타고 한때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실 엄청나게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밸류에이션 과대평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그래서 전 고점 대비 지금 1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DA 데이비슨 같은 투자 자문 회사는 주가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해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대로 봤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900달러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 투자 의견대로라면 주가가 3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 주가 하락을 이렇게 전망했느냐.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과대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인텔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엔비디아가 독점해왔던 GPU 시장을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 엔비디아는 인텔의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 회사격에 해당하는 인맥 구성으로 볼 때요. 인텔에서 나갔던 사람이 세운 회사 거기서 또 나갔던 사람이 세운 회사들이 만든 인텔의 정손 회사 정도로 볼 수가 있는 후발 회사인데 GPU를 가지고 그동안 AI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GPU라는 게 동시에 여러 개사는 많이 하는 데 유리하지만 CPU보다도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텔이 이 CPU를 이용한 가속기 이런 것을 새로 개발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깨질 수도 있다. 인텔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여러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열풍은 계속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쟁사들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경쟁사들의 기술이 경제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모간 스탠리 같은 데서는 엔비디아 주가 더 오른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경쟁사의 기술이 과연 경제성까지 함께 담보해서 엔비디아를 넘을 수 있느냐. 그 대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깝게는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적도 실적은 오버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과연 PER 지수, PBR 등이 높으냐 나쁘냐를 비교하는 데는 실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인텔, 구글 등이 만들고 있는 특히 AMD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들의 새 칩, 이 대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기시다 선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밤사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서 안보 동맹 관련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결과는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오커스 동맹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커스라는 게 영어를 쓰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군사 동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우방들과의 군사 동맹입니다. 나포, 나토보다도 한 차원 위에 있는 동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본이 사실상 오커스 동맹의 회원국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커스 국방장관들도 필러2라는 그룹에 일본을 넣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기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일본, 사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세계 국가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미 영일 동맹입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100년 전에 러일 전쟁 당시에 누구도 일본이 이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일 동맹을 통해서 러시아 함대를 영국이 대세양에서 막아주는 바람에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결국 제국주의의 길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일본은 외교로 일어선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일 동맹, 미국과의 회담을 보면서 100년 전에 영일 동맹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군사 동맹을 강력하게 맺게 되면 일본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미일 동맹을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력을 더 강화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00년 전하고 똑같은 게요. 그 당시에는 왜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줬냐. 러시아가 치고 나오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았고 일본은 러시아를 핑계로 서방과 손을 잡았거든요. 그게 지금은 러시아 대신 중국 견제 카드로 미국과 일본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피치의 저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때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중국 경제가 지금 아주 깜빡깜빡 위기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피치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을 조정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전망이라는 것은 곧 있을 공식 신용등급 조정에서 지금 현 단계보다 내리겠다. 이런 면에서 사실 등급을 내리고 올리는 것보다도 경제 신용도에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안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신용등급 전망이거든요. 사실 한국이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을 때도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리면서부터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었더랬어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피치뿐만 아니라 여러 신용평가회사들이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데 특히 부동산 의존을 하는 성장, 이게 더 이상 메커니즘이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은 재정을 투입해서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가 되고 재정적가는 일본 위아나, 중국 위아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고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경고 등입니다. 좀 챙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CPI 반란, 헤지펀드 공매도, 엔비디아 주의보, 기시다 선물, 그리고 피치의 저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